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경호 범우쌤이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원래 그동안 학평케이스트라고 하면 항상 제가 문법 설명을 드리든지, 문법 문제를 풀어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기니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조금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평상시에 학습법 케이스는 워낙에 많이 촬영하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거거든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뭐 이렇게 덕 무슨 고등학교도 있고 뭐 감 무슨 학교도 있고 오 무슨 학교도 있고 막 그래 아무튼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 있어요. 2학년. 지금 2학년이고 이름을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죠.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 공개하기 좀 그러니까는 자, 최땡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감땡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최땡진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학생한테 허락은 받았어요. 이걸로 제가 영상을 좀 하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학년 때 재수업을 들었어요. 이 학원에서.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평범하면서 막 까불까불하고 이제 남자애인데 막 좀 촐랑촐랑 거리기도 하고 막 장난기도 좀 많은 그런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엔 저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키가 엄청 컸거든. 근데 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이랬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도 1학년 때부터 저를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영어를 막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니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2등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기차 가득 가가지고 2등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영어 빼고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한국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두강을 나타내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서 한 3, 4등급 또 때로는 2등급도 나올 때도 있었지만 3, 4등급 왔다 갔다 하던 어떤 그런 좀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아 물론 이제 2, 3, 4 왔다 갔다 하면 못하는 건 아니지. 그치.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선생님 관점에 봤을 때는 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제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또 올해에도 1학년을 좀 수업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제 못 봤단 말이야. 물론 이제 학원에서 오면 가면 간혹가다 인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막 못 나오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사이니까 인사만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8월 한 5일 아닙니까? 오늘이 8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러는데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인가 얘를 만난 거야. 그런데 저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얘랑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너 공부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얘가 글쎄 문과 전교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학원에서 성적표를 다 걷기 때문에 성적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전교 2등인 거야. 지금 2학년 1학기 전체 성적이 문과 전교 2등이요. 너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진짜? 야 너 작년에는 그래도 너 이 정도 전혀 아니었잖아. 아니 너 분명히 너 영어 말고는 조금 다른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별 볼일 없는 편 아니었냐? 솔직히 제가 말했어요. 자기도 맞대. 배씨씨 웃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문과 전교 2등을 한 거야.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순식간에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끌어올렸냐? 너 너무 궁금했다. 충격받았잖아요. 야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잘한 거야 너? 어? 야 챗댕진아 너 왜 이렇게 잘했어 갑자기?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아니면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학생이 했던 얘기를 좀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면 지난 1학년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뭐 좀 공부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좀 탐구를 한번 잘해볼까? 탐구라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탐구를 팠어. 그런데 탐구가 조금 자기 딴에 좀 재밌었대. 재밌고 좀 열심히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탐구에서 재미를 찾아서 다른 과목까지 이어진 게 있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탐구를 해보니까 좀 할만하고 성적이 좀 나오길래 다른 과목도 좀 이렇게 하면 잘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좀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야. 뭐 엄청 특별한 계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열심히는 했대.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열심히 하긴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작년에는 뭔가 시켜서 했대 그냥. 시켜서 한 거지.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강 들으시면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솔직하게 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학원에서 수업받은 학생이 100명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명 중에 50명은 숙제를 냈을 때 거의 베껴봐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적어도 물론 모든 학원을 일반화시키는 건 좀 그렇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좀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제 검사받는 날에 좀 급하게 했거나 아니면 좀 정답이랑 봐가면서 이렇게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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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뭔가 또 이렇게 베낀 거를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막 나름대로 막 문을 읽은 척을 해. 막 문제가 있으면. 정답만 막 3, 4, 5, 1, 2, 4 이렇게 쓰면 너무 티가 나니까 문제에다가 쓸데없이 밑줄을 막 그어. 이렇게 긋고 막 이렇게 밑줄을 치고 막 이래.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좀 티가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너 이거 설명해봐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사실 학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부분은 요즘은 사실 부모님이 막 가라 해서 가는 경우는 좀 없지 않니?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온 분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키니까 겨우 따라오는 그런 학생들인 거야. 맞잖아요. 테스트도 뭔가 이렇게 뭐 수학이든 국어든 뭐 영어든 테스트 같은 거 맨날 보잖아. 볼 때도 그냥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따닥 하고 그냥 빨리 또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막 가려고. 그죠? 테스트 통과 못하면 남기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막 단기 기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닥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또 다 까먹고 막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솔직히. 그냥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숙제예요. 숙제.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마음을 또 바꿔가지고 이 학생이 좀 스스로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게끔 할까. 이게 좀 숙제이긴 한데 이 학생은 이제 작년에는 좀 그랬다면 올해는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부가 잘하고 싶고 내가 성적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겼더니 학원 수업 받을 때도 그냥 가만히 멍 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하나라도 배워가려고 수업을 받는 거죠.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쵸? 숙제도 베끼는 게 아니지. 자기가 진짜 숙제를 받아가지고 정말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별거 아닌 변화 같아도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게. 맞잖아.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 버테면은 학원에만 몸만 학원에 있지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완전 마음이 콤밭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무슨 숙제를 내고 아무리 학원에서 액기스를 막 가르쳐주면서 막 강의를 해도 이게 소용이 있냐고. 와닿질 않을 거 아니냐. 그쵸?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내가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하게 된 공부는 다른 거예요. 그냥. 수업 듣는 것부터 숙제하는 것부터 테스트하는 것부터 모든 자세가 다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은 좀 달라졌대. 그래서 이렇게 전교 2등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살짝 살짝 좀 여러분들 말로 뭐랄까 좀 재능충 같은 그런 스타일이 좀 있긴 있어요. 조금 똑똑하긴 한 것 같아. 좀 촐랑촐랑하는 면이 있어 똑똑한 그런 재능충의 면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말로. 그래도 뭐 지금 이 캐스트를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똑같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제 기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놀랍게 생각을 한대요. 그쵸? 나름대로 기적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못할까요? 아 물론 아 선생님 이 친구가 특이 케이스일 수는 있죠. 라고 할 수 있어. 그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친구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래도 이 친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버금가게 울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적어도 평생 동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시키니까 하고 막 끌려다니고 아우 하기 싫어 죽겠다 하고 막 수업시간에 멍하고 있고 막 졸다가 막 깨고 막 테스트도 집에 남긴다니까 막 하고 이거보다는 자기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어 내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마음가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거 아니냐고요. 결과가 그쵸? 그래서 이 캐스트를 보신 여러분들은요. 이 학생보다 더 큰 기적이 있기를 저는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음 이게 저도 뭔가 이렇게 진짜 한 대 좀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빠르게 오르게 하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지금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학교에는 다 수업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이제 겨우겨우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마다 막 그 힘들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사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요 제가 뭔가 전력을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변화를 만들어 내보자고요. 조금이라도. 알겠죠? 제가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 학평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중간고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10월 초 보통 10월 초에 대부분 많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번 9월 학평이 됐든 뭐 10월 중간고사가 됐든 여러분들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를 만드셔서 그 마음가짐 하나만 딱 변했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성도에 이렇게 올랐어요. 마음가짐이 변하니까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2시간 하던 거 3시간 해도 지금은 좀 덜 피곤하게 됐어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힘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러분 또 댓글로 여러분 혹시 또 또 주변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선생님 뭐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게 됐어요. 이런 긍정적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케이스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케이스의 당사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는 나눕시다. 자 그러면 다음 번에는 또 더 나은 게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